라오스에 건설 중인 댐이 붕괴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자연재해인지 시공사의 과실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철진 평론가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이 라오스 댐 붕괴가 일어난 지역, 현재까지 피해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남부 지역인데요.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이라고 하는 크게 5개 댐 중에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가 말씀하지만 어쨌든 무너지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나와서 마을의 잠실 수영장에 몇백 개 되는 곳들이 잠기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사고 상황을 좀 보면 일단은 사망자 수는 수십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종자 수가 실은 수백 명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백 명 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 사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큰 사건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22일, 며칠 전부터 이미 보조됨의 일부의 균열이 발생을 해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보면 비가 언제부터 내렸나? 5월 중순부터 집중호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7월이고요. 최근 한 8일간에는 평소 대비 어마어마한 양이 폭우가 내리게 되면서 우리는 폭염 때문이지만 라오스는 폭우가 내리게 되면서 손 쓸 틈 없이 댐이 붕괴되면서 무너지면서 저런 상황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마도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피할 틈도 없이 그냥 무너져버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인 상황이죠.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서 물이 범람한 자연재해인지 또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균열이 일어난 건지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하고 SK건설 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라오스의 댐, 이거 정말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냐. 이 라오스 댐 건설의 주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 2012년에 우리 SK건설, 그다음에 서부발전이라고 우리의 공공기관입니다. 이 두 군데, 또 라오스의 민관, 크게 네 군데가 뭉쳐서 이 댐들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올해부터 상업용으로 가동을 하게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SK건설이 한 26% 지분을 갖고 있고 서부발전이나 우리의 공공기관도 여기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칫 책임론으로 불거질 경우에 이야기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핵심 상황은 뭐느냐. 저 댐이 부실시공으로 붕괴가 된 건가? 아니면 비가 워낙 많이 오면서 우리가 그거를 침수라고 하는데 범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SK건설은. 비가 더 많이 와버리면 어떤 댐이라도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냐, 비가 많이 와서 범람으로 인한 침수냐. 이 사이를 놓고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치열한 논란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오스의 현지 언론은 다 지금 붕괴 쪽으로 표현을 쓰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라오스 지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중국 다음에 베트남이었고 베트남도 이제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라오스하고 미얀마 쪽인데 실은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우리가 저 댐 건설할 때 라오스 최초의 저게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합작한 그런 댐 건설이어서 굉장히 집중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지었는데, 한국 건설이 지었는데 저게 붕괴다, 부실시공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앞으로의 더 큰 어떤 것들이 있어서 물론 사상제도 중요하고요.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되고 또 하나 진위 여부도 함께 밝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 한국과 라오스 간의 외교 통상 문제로도 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라오스 된 사고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긴급 구호들을 파견하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을 마련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바로 SK건설 측에서는 안재원 사장부터 다 날아가서 지금 집중 구호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쪽에서도 빨리 가서 도와줘라고 했는데요. 이게 누구 책임을 떠나서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추가 사상자, 추가 피해를 일단은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의 할 일이고 막은 다음에 정확히 이것이 붕괴냐 아니면 침수 범람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고냐를 가장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어떤 부분이든 해야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 피해를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폭우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고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원인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규명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만약에 시공사의 과실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굉장히 말하기가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우선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게 계속 비가 오고 이게 장기간 더 이어진다면 과연 저게 범람인 건지 부실 시공인지조차도 실은 조사도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딜레마 같은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평론가님 말씀대로 일단은 추가 피해를 막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